음료수 음료수 이걸? 원코인만 할게요 이게 또 해법이 될수도 있어 리그식 위도우 갈게요 로신이 안하는것보다 이거하는게 더 힘이 잘게 로신으로 해 로신으로 해 리그식 위도우 갑니다 어깨너방을 배운 위도우 오메오메오메 스으으으 로신이 가봐 가봐 앞에 가봐 정,'וג 야 비트스루즈 들어가자 비트스루즈 들어가자 captain hall 그냥 깡패 그자체 라이브 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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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다가 갈꺼야! 엄바야! 쓰윽 지금 채팅창에서 막 제가 지각하면은 몇분 지각 이러면서 막 스택 쌓아놓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더 일찍 오면 어떻게 되는거야? 내가 평균 내가 평균시간보다 더 일찍 오면 어떻게 되는거야? 박수? 박수 끝? 칭찬? 누가 일찍 오래? 와아 쓰윽 주관중인 주관중인 미로 순위 들어갑니다 주관중인 미로 순위 들어가서 저는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아! 병선아! 반박좀 해줘 제발! 제발 반박좀 해줘 서울이 1등이 아니래 사람들이 병선아! 반박좀 해줘 사람들이 서울이 1등이 아니래 억장 무너진다 진짜 억장 무너진다 진짜 병선이가 있는데 서울이 1등이 아니래 억장 무너져 진짜 억장 무너진다 슥 으이그 그렇게 대놓고 갖고 보면은 되겠냐? 잘봐 망치라는 건 어떻게 쓰는건지 막았어요 자 망치라는 거는 아니 에? 아 나 나갔어 아 스윽 템트 피해 파란 뒤에 파란 뒤에 가다 1종 가 1종 안죽어? 자리야 자리야 아 잠깐만 방금 진짜 손 넘었는데 이거? 메르시 메르시다 하다 이겼으니까 하다 이겼으니까 방금 손 넘었는데 이거? 쓰윽 형 오늘 목표가 뭐야? 해보겠습니다 어우 팍 짐프 너한테 هA 하트 해줄게 어 Shawn 하나 둘 뼈는 잠버린 것이날 더 잦을 것이날 더 가는 가는 바람을 흘러가는 것이날 내게 웃어 아파로 미래를 웃고 더 모든 듯이 당하길 바랬네 스윽 나이스 아파벅스 야 간다 레리콘 난 높아 쓰으으으으으 켙 아아아아아아아아 오 바타들이 어기딸 어기 닿아지 어기딸 꾸해져라 아아 살았다 탁기 너무 좋아하는데? 리에스 형 상 다치 위도우 신 났네 신 났어 금코 다칠테니까 조심해 또만또라 소리 들린다 내봐요 내 상대 꼭 썼냐 스윽 집어붙여 집어붙여 할수있어 할수있어 우린 할수있다 따라붙다 스윽 강든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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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때 꺼내는게 바로 메인 나이스 위도우님 이제 빨리 사셔야되요 가셔야되요 여기서 죽으면 갓풍사 10 갓풍사 스윽 저희 이기던 말던 한판하고 헤어지는거에요 오케이 자 가자 잠깐 바탕하면 좀 나갈게요 끊길거에요 스윽 1 Game 제발 제발 한 번 바르세요 한 번 바르세요 한 번 바르세요 아아악 아아악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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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عت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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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다고? 다음날 어떻게 하는거지? 자 보세요 여기 보이자 이거 까면 된다고 어 뭐야 어 뭐야 어디갔어 아 여기있다 여기있다 봐봐요 슥 에? 아니 뭐해 얘들아 진짜로 뭐해 아니 깜짝 놀랐네 진짜 저격 그만해 제발 하 하 하 하 하 개헤반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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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